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과초모식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인데 다이어트는 언제 하지? 고민 한번 해보셨지요? 그리고 항상 더부룩한 나의 장은 또 어떻게 하나? 근심을 해봅니다. 하루에 한번 쾌변을 보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건강한 나의 장을 위해서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배우들이 몸매 관리를 위해 먹고 있다는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사과초모식초를 만들어 먹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건강을 드리는 효초입니다. 초모란 과일, 채소, 산야초, 곡물로 식초를 만들 때 아세트산,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며 식초 표면에 두껍고 단단한 층을 말하며 얇은 것도 있습니다. 이 물질은 발효균과 효소가 결합된 물체입니다. 이 물체는 발효식초를 만들 때 곰팡이균을 차단하고 우리 몸에 좋은 유기산을 만들어내는 좋은 물질이며 자연 발효한 식초에서 발생됩니다. 사과초모식초는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복부지방을 억제하고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 발효식초이어야 하며 초모와 유기산을 함유한 발효식초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극단적인 원푸드 다이어트 등으로 단기간에 걸쳐 성과를 이루고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며 성공한다고 해도 요요현상 등으로 실패를 봅니다. 그러므로 식단 조절과 운동, 건강식품에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과초모식초에는 섬유질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숙변 제거가 용이하고 각종 유기산들이 들어 있어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사과초모식초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당뇨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사과초모식초를 섭취하게 한 후 체중과 혈당수치 감소를 체크한 결과입니다.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체중이 약 2에서 3kg 이상 감소했으며 혈당수치는 10에서 20% 감소했습니다. 또한 섭취 대상군의 70% 정도에서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는 논문 발표도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배고픔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다이어트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초모 발효식초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유기산은 탄수화물을 억제하는 킬러라고 불립니다. 또한 밀가루나 밥 등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혈당수치 감소와 탄수화물을 억제하는 효능만으로도 하루 200에서 275칼로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초모 발효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프로바이오틱스의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 대사산물까지 포함된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의해 비만세균을 직접 공격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몸을 알카리성 체질로 바꿔주기 때문에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춤 식품입니다. 또한 섬유질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숙변을 제거하며 변비에 좋고 유기산들이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이 밖에도 사과 초모 식초 효능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기산과 미네랄로 인한 피로이보 효과 간건강 내장지방 억제분해 피하지방 억제분해 고지혈증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고혈압 예방 및 개선, 당뇨 예방 및 개선, 힘혈관 질환 개선 효과 골다공증 위험 감소,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 항산화 성분 함유, 마그네슘과 칼슘 등 미네랄 함유, 쌀, 빵, 육류, 베스트푸드 등 산성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 산성화 되어 있는 체지를 알카리성으로 바꾸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이라 했으니 초모 발효식초 또한 정해진 용량과 용법대로 드셔야 합니다. 사과 초모 식초는 이렇게 만듭니다. 사과를 통째로 갈아서 이스트 0.1%와 같이 통에 넣고 비닐을 덮어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구멍을 뚫어 다시 천을 덮어 묶습니다. 30도씨 전후 온도에서 초기 3일만 하루에 한 번씩 젖고 그 이후에는 젖지 않으며 3개월 발효하여 걸러 숙성합니다. 사과 초모 식초를 숙성할 때는 젖지 않습니다. 위쪽에서 초모가 2cm 이상 두꺼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초막이 두꺼워지면 그때 걷어내서 말려서 가루로 먹거나 묵처럼 쫑쫑쫑 썰어서 먹기도 하고 냉국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과 같이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걷어낸 사과 초모 식초 통에서 또다시 효모가 자랍니다. 그러면 2cm 정도 또 자랐을 때 건져서 똑같이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초모는 초막이라고도 하며 막이 두꺼워지지 않아도 젖거나 손질하는 과정에서 깨져서 자동적으로 맑은 식초 속에 포함이 됩니다. 초모를 먹고 싶다면 자연 발효 식초를 만들어 걸음을 할 때 간단하게 걸러 드시면 됩니다. 또한 자연 발효 식초를 걸러서 맑은 식초를 보관하면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 물질이 초모의 대사 산물이므로 흔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초모 식초 먹는 법은 식사 때나 식후에 바로 운영합니다. 제 채널에 여러가지 자연 발효 식초 만들기 영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사과 식초나 막걸리 식초, 현미 식초를 만드는 영상을 추천하니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